현해탄을 건넌 수많은 제주인들. 일본 이주 100년 역사의 현장 오사카에 제주의 도라르방이 우뚝 섰습니다. 사랑해요. 새해가 되면 일본에서는 제1제주인들이 모여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올해도 도쿄에서 신년 하래회가 열렸는데요. 제주에서도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와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비롯한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신년会은 제주 동민協会の一番の行事입니다. 도지지와 함께 1년이 시작됩니다. 我々가また 제주에行고, 그리고交流을つかめる. 가족과 함께하는 제1본 광동 제주도민협회 신년 하래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올해도 합동으로 새해 인사를 올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주에서도 오영훈 도지사와 여러 기관장들이 함께해 선물과 마음을 나누며 올 한해 무사 안녕과 서로의 발전을 기원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기부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제주가, 제주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한일 제주 투자펀드를 통해서 한일 양국의 변화, 발전, 협력을 더욱더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인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날 그동안 고향 사랑에 앞장서 온 제외도민에게 제주도 문화상과 함께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위상이 높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원하고 또 활발히 뛰고 나가겠습니다. 신년 할애회와 함께 또 다른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바로 제일 제주인 자녀들의 성인식입니다. 다음날 많은 제일 제주인들이 사는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이곳은 코리아타운인데요. 일제강점기부터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던 이곳으로 이제는 일본 전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사실 오사카 이쿠노구는 제주를 옮겨놓은 듯한 제주 축소판이거든요. 이날 코리아타운의 한 공원에서는 제주의 도라르방 기증식이 열렸는데요. 이쿠노구 구청장은 고마움을 표시로 오영훈 도지사에게 감살장을 전했습니다. 이쿠노구의 미유기몰리는 지역은 오사카 코리아타운의 가까이 있고 100년 이상 한국,朝鮮의 루트가 있는 사람들과 경제적인 역시도 있습니다. 거기에 도르한반을 주소하는 것을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바다 건너 오사카에 우뚝 선 제주의 도라르방이 공개되자 교민들도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요.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고향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이 좀 깊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향에 대한 생각들 많이 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나란히 서 있는 도라르방 한 쌍. 앞으로 제1제주인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제주와 오사카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이어주길 바라봅니다. 이어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보존회가 군대환 아리랑 공연을 펼쳐 제1제주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날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는 제1본 관서 제주도민협회의 신년 할애회도 열렸는데요. 올해는 도민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도민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소개를 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새롭게 도민회를 이끌어 가실 분들인가 봐요. 자기들이 근본을 가지고 이해를 해서 배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와 오사카의 전기여객선이 취향되어 100주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도민회 멤버는 4세대, 5세대로 지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는 저와 같은 뉴 카마,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의 도민회 가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신년 할애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매년 열리는 성인식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새해를 맞아 성인이 되는 교포 자녀들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엄청 공부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오신 거고, 그 때에는 여러가지 관광을 하고, 저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주도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가기고 싶습니다. 재주도 살아요! 오늘은 제주도 도지사님, 교육감님, 위자님 다 제주도의 중요한 사람들 다 모이고 여기가 일본 아니고 제주도 느낌을 갖고 너무 기쁩니다. 가끔 이렇게 1년에 한 번 만나면 너무 반갑고 근데 또 제주도 사람들끼리니까 다 친척 같고 가족 같고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제주도민교회의 신년회에 와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제주도민교회에서 제주도민교회에서 제주도민교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쁩니다. 각진 년 새해. 일본에 우뚝 세워진 제주의 도라르방.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고향을 향해 있는 제1제주인들. 그들의 든든한 수호신으로 영원히 그 자리에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도민교회